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병을 여쭤보면 치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 치매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에게서도 점점 증가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치매 위험을 높이고 또 살을 찌게 하는 식품은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흔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하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습관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뇌를 망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망치는 식품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바로 알코올성 치매 위험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의 경우는요.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로요. 일군 발암물질로도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요. 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술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그렇고 국제암연구소 AIR에서도 모두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도 발암물질 3군으로 추정되어져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술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미세먼지와도 같은 일군이라는 사실이죠. 더욱 큰 문제는요.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 되지만요. 술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죠. 조금씩 우리 신체나 뇌 건강을 좆먹고 있지만 이런 위험도를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이죠. 물론 요즘은 음주문화도 많이 바뀌어서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퇴근하면서 캔맥주를 사들고 퇴근하는 것이 루틴이 되었고요. 또 남녀 구분 없이 집에서 술을 즐기는 분위기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하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술의 양이 적더라도 매일 드시는 것도 알코올 중독 현상입니다. 독한 술이 아니라도 가볍게 맥주 한 캔, 포도주 한 잔이라고 무시하신다면 본인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술은 치매의 종류인 알코올성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이죠. 과음이 일상적이신 분들은요. 이미 중년의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억력이 쇠퇴하고 익숙한 거리를 못 찾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과음을 하면 당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위험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알코올성 치매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알치야마의 경우가 치매의 60-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혼술이라든지 가정에서 마시는 술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국민암예방수칙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잔의 술도 마시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소량의 음주로도 구강암이라든지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매일 퇴근할 때 맥주를 사가지고 퇴근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과 친숙해지다 보면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이나 지방 음식은 줄이면서도 정작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다이어트 전문의사분은 술을 먹기 위해서 평소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술의 위력이 세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술은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입니다. 알코올은 휘발성이라 살이 찌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휘발성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알코올을 먼저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살이 찌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술에는 알코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도 많은 편인데요. 특히 맥주나 막걸리는 곡물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당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포도주를 비롯하여 과일주의 경우에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술은 다이어트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술을 마실 때 안주도 같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때 안주도 대부분 칼로리가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을 빼는 데는 여러 가지로 몰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서 양치를 하지 않고 잠드는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치아도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술에는 당분이 많기 때문이죠. 술 자체의 열량이 많은 데다가 안주까지 많이 드신다면 다이어트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망치는 식품은 바로 당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당질의 과다 섭취와 지방이 만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당질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방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사실 지방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뇌 발달과 인지장애를 도와주는 DHA도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포화 지방산이 또 무조건 뇌 건강에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량의 당과 만나게 되면 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당질은 생각보다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식사를 마치고 나서 먹는 디저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떡, 빵, 과자, 특히 당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조각 케이크나 과일 주스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 그리고 피로회복으로 드시는 드링크제라든지 액상으로 된 건강기능식품 등에도 당이 함유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맛이 없으면 잘 먹기 어렵기 때문에 당을 첨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강에 좋으라고 드시는 파우치에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뇌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되 탄수화물 섭취는 좀 줄이시고요. 특히 식사 후에는 디저트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숨겨진 치매의 범위는 바로 탄수화물 과다 섭취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로 꼭 드셔야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하고요. 특히 과도한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빵이나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은 식후에 드시는 것은 뇌를 망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것이 바로 트렌스 지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액체 형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서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마가린이라든지 쇼트닝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과자라든지 빵 등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포장제 뒷면을 보시면 영양정보면의 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트렌스 지방이 얼마나 함유되어져 있는지가 표시되어져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트렌스 지방은 고소한 맛은 높이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주기 때문에 많은 가공식품에 첨가되거든요. 이렇게 첨가된 트렌스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뇌의 모세혈관을 공격하고 염증 위험을 높여서 혈관성 치면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트렌스 지방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렌스 지방에 함유된 식품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요. 당뇨를 비롯하여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많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혈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몸의 마비라든지 아니면 언어장의 인지기능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공식품이 늘어남에 따라서 트렌스 지방식품의 섭취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뇌 건강을 망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